만나서 반가웠고요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두준이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두준이만 좋아하지 마시고요 느낌이 오시는 분은 꼭 선택해 주세요 느낌이 오시는 분이 있다, 한 분이 있다 그러면 그 장미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만약에 그냥 나가셔도 돼요 둘 다 마음에 안 든다? 그럼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은진 씨 꼭 저를 선택해 주세요 눈 감고 꽃 놔주세요 네 제가 정말 눈 꼭 감았어요 기광이가 저희 눈 뜨면 되나요? 잠깐만 눈 뜨지 마시고요 기광이부터 살짝 뜨면서 아무 소리를 내지 말고 있어요 둘이 나가요 기광이 하고 천천히 홍기가 하나 두셔야 돼요, 하나 제가 하나 둘 둘 보시고 나가세요 자 셋 눈부세요, 눈부세요, 눈부세요 눈부세요 본인 노래 사랑, 사랑, 사랑 부르세요 시작! 안녕 내 사랑, 사랑 사랑, 사랑 사랑, 사랑 자, 하나 두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저 아바타 소개팅을 너무너무 즐거웠어요. 우리 지금 원래 말귀를 잘 못 알았어요. 정말 내가 얼마나 크게 듣나 봐요. 잘 안 들리고요. 다른 말은 다 잘 따라하는데 굳이 어려운 단어나 외국어가 나오면 꼭 안 들리는 척을 해요. 무식한 게 좀 희한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동아 씨, 오늘 오랜만에 아바타 소개팅 해봤는데 어떠셨어요? 처음 해봤는데요. 오랜만에? 또 하고 싶어요? 또 하고 싶어요. 다음번에는 정말 충독성이 있어요. 제대로 준비를 해서 도전하겠습니다. 그래요, 그래요. 형님 이제 그만하겠네. 자, 즐거운 형들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